그러면 자바에서 어떻게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워요 제가 딱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럼 얘를 try라고 하는 구문으로 격리시켜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try했을 때 시도했을 때 우리 아리스메틱 익셉션이었죠 거기 있는 걸 카피해서 에러가 발생했던 거기서 아리스메틱 익셉션을 카피해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여기 있는 2는 변수예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보통 2를 씁니다 자, 중괄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실행하면 얘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를 try하는 거예요 근데 시도했는데 0으로 나눴으니까 이거는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여기 적혀 있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처리해야 될 작업을 여기다 갖다 놓고 갖다 놓게 되면 걔가 실행이 될 것이고 나머지 코드가 실행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ry catch라고 하는 이 구문을 쓰지 않으면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프로그램이 멈춰요 하지만 try catch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대응하는 코드를 실행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코드가 계속 실행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익셉션 하나 발생시켜 볼까요? 이거는 이제 배열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혹시 배열 안 배우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눈치로 하시면 돼요 배열이라는 걸 제가 만들게요 scores, 점수들이라는 뜻이에요 중괄호에다가 10점, 20점, 30점 이런 정보를 저렇게 하나의 배열이라는 거에 담아 놨습니다 그러면 이 scores에서 제가 0이라고 하면 이 첫 번째 값인 10이 나올 거예요 자, 실행해 볼게요 실행 자,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1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0이 0번째, 1번째, 2번째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 3이라고 적으면 없는 값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행했을 때 이번에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입니다 여기 있는 이걸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배열의 여기에 들어오는 이 값, 이걸 index라고 해요 즉 배열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값을 가져오려고 한다 즉 없는 값을 가져오려고 할 때 발생하는 exception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입니다 자, 그럼 저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의심가는 코드에다가 try, catch 없는 값을 찾고 계시네요 자, 이런 여러분이 오류를, 오류가 아니라 예외를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결국에 3도 잘 나오게 되는 좀 더 튼튼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코드가 이렇게 막 쪼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코드와 밑에 있는 코드를 제가 합쳐버릴게요 얘가 먼저 실행되니까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 있는 catch를 이렇게 컷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이 코드들에서 만약에 ArithmeticException이 여기에서 발생했다면 거기서 그 순간에 이 try 안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끝나고 걔가 실행이 돼요 자, 그럼 해볼까요? 자, 이거를 실험적으로 e 3 4 5 이렇게 해서 해봅시다 자, 제가 지금 Scores3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exception이 발생할까요? 없는 값을 찾고 계시네요가 발생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코드가 실행된다면 3과 4가 출력이 될 건데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실행합니다 하나, 둘, 셋 짜잔 1이 없는 값을 찾고 계시네요가 이렇게 뜨네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1이 실행이 됐고 2가 실행이 됐고 여기에서 exception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exception은 array index out of bounds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된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은 실행될 기회를 아예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try를 두 개를 썼던 것과 하나로 합친 것은 사실 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합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try문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exception이에요 이거 이해했으면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